스탠밤 가겠습니다.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 투케더 오른발로 인프레스 왼발 사이드 내쉬면서 오른발 백스윗 비하인드 왼쪽으로 4분의 1 다시 왼쪽으로 2분의 턴 오른발을 백하시면서 왼발 백스윗 코사 스탭 백 투케더 포워드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록스 스탭 섹션 2 왼발 포워드 스탭 왼쪽으로 4분의 턴 하시면서 오른발 크로스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 차차 스탭 사이드 투케더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다시 오른쪽으로 2분의 턴 왼발 백 하시면서 오른발 플립 사이드 차차 사이드 투케더 사이드 스탭 섹션 3 왼발 크로스 왼쪽으로 4분의 턴 오른발 백 다시 왼발 4분의 턴 왼쪽으로 4분의 턴 왼발 워 오른발 사이드 다시 왼쪽으로 2분의 턴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케더 하시면서 스톰프 무게중심 왼쪽으로 왼발 인플레스 오른발 인플레스 왼발 앞으로 포드 스탭 오른발 앞으로 포드 록스 스탭 텍션 4 왼발 포드 스탭 오른발 포드 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4분의 턴 하시면서 오른발 투케더 왼발 크로스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 투케더 사이드 투케더 투케더 카운트 가겠습니다 원 투 앤 쓰리 포 앤 펌 식스 앤 세븐 에이 앤 원 투 쓰리 포 앤 펌 식 세븐 에이 앤 원 에이 앤 원 투 쓰리 포 앤 파 식 세븐 에이 앤 원 투 앤 쓰리 앤 포 파 식스 앤 세븐 에이 앤 원 투 쓰리 포 앤 포 앤 앤 앤 앤 퇴근 퇴근 퇴근은 퇴근 끝나고 여섯시 방향에서 네 카운트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스웨이이신데요 오른쪽 스웨이 오른쪽 스웨이 왼쪽 스웨이 오른쪽 왼쪽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퇴근 아래 으 으 으 으 으